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전국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에서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알러 복지부는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노인들은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4년간의 의정활동을 담은 모두를 위한 베리어프리 의정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매년 김 의원은 의정보고서를 제작하면서 정보 접근성에 신경을 써온 가운데 올해는 발달장애인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지리드 형태의 보고서를 추가로 제작했습니다. 김 의원은 건강한 정치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국민이 입법정보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수록한 경기도 장애인복지 가이드북 똑똑 누림을 발간했습니다. 새롭게 발간한 똑똑 누림은 생애 주기에 따른 생활 영역별 서비스와 경기도 장애인복지서비스, 시군별 자체복지서비스 순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또한 똑똑 누림에는 용어프리를 맨 앞장에 담아 가이드북에 이해를 도왔고, 부록에는 시군 장애인부서 연락처를 수록해 문의사항이 생겼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똑똑 누림은 도내 31개 시군 장애인 담당 부서와 장애인 유관기관에 배부됐으며 누림센터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2024년도부터 새롭게 활용할 공식 영문표기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장총은 공동대표단 회의를 거쳐 공식 영문표기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기존 KODAF, CODAF에서 KOFDO, COFDO로 변경했습니다. 한국장총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에 변경된 영문명을 표기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총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